모스트 비티의 대표이사 저는 모스트 비티의 대표이사 이주환이고요 저희 모스트 비티는 건축 설비 분야에 배관 덕트 용도로 쓰여지는 보온단열제 전문기업입니다 저희 모스트 비티에서 이번 전시에 소개할 보온단열제 부분은요 재연 설비 덕트 공사에 1200도까지 견디는 불연 보온단열제고요 이러한 SP 조인트나 배관에 쓰여지는 수계용 스프링클러 전용 배관 보온단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가재안전기준 재연 설비 공통공사에 보면 설비용 단열제 부분이 기존에는 거실 재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2022년 작년 12월 1일부로 모든 재연 설비의 단열제는 공통사항으로 불연 재료로 개정이 돼서 의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주로 성능 위주 설계 건축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내의 3개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부산광역시에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내용에도 재연 설비 단열제는 불연 재료로 명분화가 되어 있고요 배관 보온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줌 불연 재료 등급 이상 경기도와 부산시는 무기질 보온제 이렇게 배관 쪽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불연 재료 부분에서 파이버글라스라는 소재가 하나가 있고요 미네랄 울 그리고 AES 울 저희가 전시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2시간 동안에 기준을 냈을 때 1050도 이상까지도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온도를 감안을 했을 때 1000도 이상에서 내열, 내와를 겸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불연 보온 단열제로의 접근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ES 울, 저희 브랜드명은 파이어마스터라고도 하는데요 이 AES 울 소재 같은 경우는 1200도씨의 내열성능을 구비하고 있는 방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연 재료 중에서도 상당한 내열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유리섬에 대비해서 4배 정도 수준의 그러한 내열성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발수성 블랑켓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수영장이라든지 아주 수분이 상당량 분포되어 있는 공간에 덕트공사라든지 배관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쓰여지는 발수성 블랑켓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수 부습에 상당히 강한 별도의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스프링클러 배관용 보온공사에 쓰여지는 불연성 소재이고요 덕트 부분은요 대형 프로젝트에는 대부분이 기계설비 공조 덕트하고 곧 겸용으로 오퍼레이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계설비 공조 덕트의 부분과 화재 시에 연기를 배출하는 품도 재연설비 닥트가 겸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한 소방법에 따른 재연설비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인 불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 설치되어야 됩니다 저희 소방 쪽의 소화활동설비의 재연설비의 가장 큰 단열의 목적은 화재 시에 연기가 배출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고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온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덕트 통 자체가 달구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과연성 물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연설비 닥트 단열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열 전달을 차단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T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 저희 파이어마스터 AES 울 보온제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의 직과 테스트를 현장에서 실시해도 전혀 온도 상승이 없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파이어마스터 AES 울 같은 경우는 소방 KFI 인정품으로 저희가 품질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SP 조인트 부분에 별도의 제품이 이렇게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어마스터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에 론칭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고요 기존에 설치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테헤란노의 기존의 르네상스 호텔 부분이 별도로 상둥이 빌딩으로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신축이 됐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납품 설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미추얼의 35총 규모의 주상복합 프로젝트 그리고 분당의 KTNG 사업 지하 리모델링 신사동 KB국민은행 PB센터 빌딩 대표적으로 이 정도 저희가 설치가 된 납품 사례고요 재현덕트 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장 저렴한 유리섬유 단열 공사 대비 재료비와 표준품셈에 의한 인건비로 대비했었을 때 25T 기준 약 30% 정도에 상승된 그러한 단점은 있는데 안전을 고려한 내열성능에서는 유리섬유 대비 한 4배 정도의 내열성 온도 1200도까지 견디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30% 정도의 상승된 부분은 상세가 된다고 보고요 다만 배관보호온 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당히 경제성에 있어서 고가이다 보니 기존의 소재 대비 경제성을 좁혀나가는 게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파이어마스터 AES울 보은 단열재는 영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인 모관사라는 제조업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500도에서 1750도까지 견디는 내열성 광화 제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별도의 한국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구의 1, 2, 3 공장을 운영 제조 공급하고 있는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모스트 BT는 모관사의 건축 설비 분야의 에이전트로서 모든 설비 분야는 설계에서부터 현장, 납품, 사후 서비스까지 총괄적으로 저희 모스트 BT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로는 저희가 다른 분야인 기계 설비의 공조 닥터 및 기계 설비의 각종 위생냉난방, 배관보험공사에도 쓰여질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과 영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올바른 제품으로서 늘 함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설비 분야의 모든 현장의 무사고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